자체가 가져야 되는 딜레마?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서로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인물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뻐지고 있나?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드라마 스파...